수학에 빠진 시간 항상 얘기하지만 잔소리라는 건 여러분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공부하는 이 시기가 우리 예비고2가 되는 학생, 지금 고1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왠지 선생님이 좀 얘기해줄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잖아. 조금만 있으면 바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란 말이야. 지금 시험이 끝난 학생들도 있고 아직 안 끝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좀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시간 금방 가잖아.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가장 많아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지켜본 결과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학의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져요. 수포자가 가장 많아져요. 그리고 쌤도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을 제일 안 했어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양도 양 정말 많은데 이 내용적인 부분이 있잖아. 갑자기 내용적인 부분이 팍 어려워져.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자체가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과목이에요. 야, 고2 때 배우는 과목이 뭔데? 그쵸? 학교마다 이제는 조금씩 차이가 있죠. 수학 1을 배우고요. 일단 수학 2 이거는 필수죠. 수학 2 이거는 고2던, 이과던, 문과던. 그쵸? 이과던, 문과던. 고2 때 배우는 영역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플러스로 더 배우는 게 뭐야? 그쵸? 우리 이과 가는 학생들은 확통. 혹은 문과도, 문과 가는 학생도 그렇죠. 확통이나 학교마다 달라 이건. 확통이나 기하 같은 걸 추가로 더 배운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고3 때 미적. 이렇게 배울 거예요. 아니면 학교마다 이 뒤에 거는 뒤에 배우는 고3 때 배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 배우는 모든 과목들이 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하셔야 되는 과목들이에요. 고3 때 학교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기하를 선택하지 않을 거면 모르겠어. 근데 확통 같은 거는 이제 이과여도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를 해놓으신단 말이야. 이런 것들 보면 공부할 내용 자체가 워낙 많아요. 그리고 수원투를 특히 중심으로 배우긴 하는데 이 수원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능력들이 지금 시기에 배우는 단원들에서 나와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자, 수포자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과목이 일단 많아요.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이 확실히 어려워져.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1 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고1 때 똑바로 배우지 않아서야. 여러분 똑바로 공부하지 않아서지. 그쵸? 누군가는 다 가르쳤을 텐데 정말 정확하게 다 선생님들이 가르쳐줬을 텐데 여러분이 공부를 똑바로 안 하셔서 그래요. 고1 때 어떤 부분을 지금 배우니 너니? 여기 지금 배우는 법 생각해볼래? 그쵸? 함수 파트 배웠죠? 배운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와 역함수 배우죠? 합성함수와 역함수. 이거 있잖아. 여기서 쓰이는 아이디어 있잖아요? 여기서 쓰는 아이디어 고스란히 수투 세상, 수원 세상에 고스란히 나와요.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들이에요. 이 아이디어들이 고스란히 끌고 간단 말이야. 왠지 알아? 수원 처음에 배운 때 나오는 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거 나오고 삼각함수 이런 거 나와. 아니 무조건이에요. 더군다나 수투는 싹 다 함수야 그냥.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모르면 아예 못한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심화해야 돼요. 선생님이 그 형광이나 그 뭐죠?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무조건 선행보다 저기 심화를 하고 넘어가라고 항상 말씀하거든요. 무조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다시 더군다나 이 이후의 단원이 뭐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물론 나와요. 근데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그래도 생각보다 쉬워서 애들이 기억은 하고 있더라고. 근데 여기서 심화되는 아이디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뒤에 배우는 거 순열 조합이죠. 야 이거는 말해서 뭐하니. 그치? 이 뒤에 여러분 순열과 조합을 배우는데 여기를 그냥 대충 배우면은 확률과 통계 있잖아. 내신 볼 때 이거 아예 못해요. 순열 조합 이후에 바로 뭐냐면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확통의 배우는 확통의 배우는 처음 이 여러 가지 순열을 배우거든. 그 다음에 조합들도 여러 개 중복 조합 이렇게 배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모르면 아예 시작을 못해라는 뜻이야. 원순열이라고 배우는데 원순열이나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을 배울 때 이것부터 알고 출발해야 돼. 이거를 그냥 모르면 아예 못 풀어요. 그리고 기본적 아이디어도 다 여기서 배우고 와오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할 때 쓰는 테크닉이 여기서 일단 소개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확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못하시면 또 아예 그냥 확통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해 놓으시고 이거는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한 두세 문제씩 푸는 걸 권장하긴 해요. 이 아이디얼은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다? 지금 배우는 거지. 이거 다 기말고사 범위잖아. 어떤 학교는 이게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거 배우는 거 있잖아요. 지금 배우는 거 무조건 고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시험이 끝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제 뒤에도 말하겠지만 여기가 좀 약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하지 말고 문제도 정말 많이 풀어보고 어려운 문제들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들도 피하지 말고 노력하면서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수포자가 안 되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단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수학 상에서 중요한 파트가 하나 있어. 이게 지금 시간이 없으면 겨울방학에서라도 조금 시간 내서 좀 하셔야 되는데 수학 상에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가 있죠. 방정식과 부등식은 무조건 해놓으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나오는 아이디어 중에 근의 분리라는 내용들이 있어. 그리고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라든지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에 해당하는 이론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방정식이 끝나면 2차 함수 나오죠. 2차 함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 여기서 함수만 바뀌어. 함수만 바뀌어. 아이디어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그리고 함수의 이론적 배경 그것들이 합쳐져서 여기에 싹 다 녹아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 수원을 처음에 어려워하냐? 여기가 잘 안 돼 있어서야. 그게 첫 번째야. 그리고 배우는 함수 자체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못하는 거거든. 시간 좀 나면 여기죠. 여기도 무조건 조금씩 심화해서 모의고사 문제들 경험하시고 무조건 모의고사 문제들 경험하시고 해서 완벽하게 여기는 무조건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진짜 이거는 강제예요. 안 하시면 여러분 수포자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선생님 나는 근데 좀 시험 기간에도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 문제들도 많이 많이 경험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수원 선행을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수원 선행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저 뒤쪽 수열은 어차피 여러분이 배우고 다시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쪽 부분 그리고 삼각함수가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거든. 그래서 삼각함수 파트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파트만 선행하는 아니면 시간이 좀 있으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쭉 삼각함수까지만이라도 선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능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선행은 필수는 아닌 거야. 이거는 필수예요. 이거 하고도 시간이 남겠다라고 하신 애들 그런 학생들은 좀 여기까지 끌고 가면은 여러분이 고의 올라가는데 정말 예비고의를 준비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지금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이런 선생님이 잔소리를 잠깐 했는데 이게 정말로 너희들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아유 노래 있잖아. 하나부터 여기까지다. 널 위한 소리. 그죠? 여러분을 위한 소리니까 절대로 허투루 듣지 말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 다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잘 새겨듣고 내가 수학을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는 방향성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우리 예비 고의 학생들이 고의 올라가서 수학을 포기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선생님이 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또 좋은 강의 보일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준비해서 수포자가 되지 않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알겠죠? 그런 소망을 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학생들 잘 준비해서 이제 기말고사들도 열심히 잘 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